왔으니까 이제 또 저희의 3행시 타임이 있거든요 오늘! 오늘 사회에서 리사가 네! 언니! 저 오늘 3행시 준비됐어요 저 오늘 시켜주세요! 여러분! 당군대로 리사가 3행시를 준비해왔다고 합니다 한 번만 들어볼까요? 저 아가씨 문을 닫아주면 돼요 하나 둘 셋! 당군대 학생 여러분! 하나 둘 셋! 운동 안 하시죠 평소에? 하나 둘 셋! 대신 저희랑 열심히 뛰어봐요! 잘했어! 잘 안정받았어요 어땠어요?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일단 태국에서 왔어요 한국어가 참 언어가 아닌데 3행시를 저희 도움 없이 만들어서 저 좀 놀랐어요 네! 모두! 박수를 한 번 주세요! 호응이 너무 좋아하고 너무 재밌는데 고맙습니다! 고맙습니다!